지난 2022년 갑작스럽게 재혼 소식을 알리며 많은 축하를 받은 배우 선우은숙은 이후 방송을 통해 계속해서 결혼생활 근황을 알려왔습니다. 하지만 결혼 초에 애정 가득한 모습이 순식간에 불화가 가득한 모습으로 바뀌었는데요. 이들을 지켜보는 사람들의 말처럼 선우은숙은 정말 남자복이 없는 것일까요? 두 사람의 갈등이 최고조로 달한 듯한 모습은 다름 아닌 신혼여행지에서 펼쳐졌는데요. 이를 지켜본 시청자들은 하나같이 결혼을 다시 물러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습니다. 보다 나은 것이 없어 보이는 듯한 연아 남편을 왜 힘들게 데리고 사냐며 선우은숙을 향해 걱정이 쏟아지던 중 연예부 기자 출신 유튜버는 대신 이 상황을 설명했는데요. 유튜버는 선우은숙이 남편 유영재씨에 상당한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엿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선우은숙과 유영재의 갈등에 대해 사실에 기반한 내용으로 보인다. 지인들에게 물어봤더니 정말 이들 부부 관계를 걱정하고 있더라 진심으로 걱정하고 있더라 어느 정도는 사실 관계가 있는 내용들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는 또 부부간의 갈등이 없는 부부가 있겠나면서도 이들 부부에게는 너무나도 명확한 성격 차이가 있다는 말이 이어졌다고 덧붙였습니다. 선우은숙 유영재 부부의 갈등이 연출일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유튜버는 어느 정도 사실에 기반한 내용들이 카메라에 잡힌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관찰 예능하는 팀은 어느 정도 대본과 퀀티가 있다. 선우은숙 유영재씨의 경우에는 없었다. 있는 그대로를 촬영했다. 제작 관계자도 우리도 다른 것은 몰라도 그 갈등의 공기를 느낄 수 있다고 귀띔을 해줬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이지반이 사실 선우은숙 위주로 경제가 돌아간다. 선우은숙은 본인의 능력으로 경제적 보유함을 이어왔다. 반면에 유영재는 그리 돈이 많은 편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는데요. 이어 선우은숙은 현재 유영재와 서초동의 다른 집으로 이사갔다. 사생활 문제로 공개하진 않겠지만 고가의 빌라라고 부연하며 유영재의 재산과 관련해서는 지인분들에 따르면 재산이 상당히 없는 편이라 덧붙임의 자가인지 확인할 수는 없지만 유영재의 재산은 복동에 있는 1억 원대의 20평짜리 오피스텔이 전부일 것이라 전했습니다. 그는 선우은숙이 경제도 집안일도 음식 만드는 것도 도맡아서 한다는 거다. 선우은숙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삼시세끼 밥 차리는 거라고 한다. 선우은숙 정도면 누군가를 써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이 용납이 안 되다 보니까 갈등이 심화되는 게 아닌가라고 추측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방송에서 배우자의 늦은 귀가 시간을 주제로 토론이 펼쳐졌는데요. 먼저 가수 박구윤은 나는 이제 감자탕도 눈치 보며 먹는 신세가 됐다고 소풀이하며 아내가 아이를 낳고 달라졌다고 토로했습니다. 이어 박구윤은 일 늦게 끝나고 집에 와서 까치발로 들어가는데 자야 하는데 귀신 같이 한다. 딸은 자고 있고 보고 싶어서 문 열고 보면 깜깜한데 핸드폰 불빛이 보이면서 그 뒤로 사사건건 약간 쫄면서 산다고 털어놨습니다. 함익병은 여성이 주도권을 잡을 때가 애를 낳을 때다. 낳기 전과 후는 다른 사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최홍님은 아내가 예민할 때가 좋은 거다. 아내가 내가 들어가면 자고 있다. 자는 줄 알고 누워서 핸드폰 하고 있으면 결정적인 건 안 자고 있다. 안 자면서 자는 척하는 여자가 정말 무서운 거다. 뒤에서 조용히 나타나서 누구한테 하고 있어? 밤에 얼마나 무서운지 알냐고 아내에 대해 말했습니다. 이에 선우은숙이 몇 시에 들어와서 그러냐고 묻자 최홍님은 11시 정도라고 답했는데요. 선우은숙은 저는 처음에는 화가 나서 시간을 찍어놨다. 나중에 계산이 안 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어 선우은숙은 남자들은 아까 들어왔대 꼭 내가 시간을 보니 새벽 5시다. 누구 만났는지는 안다. 일찍 헤어지고 많이 방황하다 들어왔다. 소리 들려서 몇 시에 들어왔어? 하면 아까라고 한다. 지금 5시인데 뭐가 아까야. 남자들은 아까라고 하고 보는 거다. 라며 남편 유영재의 귀가 시간에 분노를 표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적으로 두 사람의 사이가 안 좋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선우은숙은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곧 헤어진다는 말이 있었다. 루머가 다 도는데 나도 유영재에게 너무 미안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그러면서 나에게 해주는 게 많은데 바깥에서 사람들이 유영재를 공격했다. 부부라는 게 다 위기가 있다. 저희가 뉴질랜드에 갔는데 거기서 보여준 모습 때문에 유영재가 공격받았다. 정말 힘들었을 것인데 끊임없이 공부하고 노력했다. 새벽에 자다가 보면 없다. 그 시간에 정신이 맑다고 채 길고 공부하다가 다시 돌아와서 잔다고 덧붙였습니다. 유영재 또한 저는 평범하게 살아온 방송입니다. 라디오 진행자로서 사람들에게 목소리로 친숙했다. 어느새 선우은숙과 유영재가 같이 묶이면서 불편한 게 많고 다양한 뉴스가 생성됐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악성 댓글을 잘 보지 않는 편이다. 눈에 보이게 되고 관심 갖게 되면 거기에서 얻은 것은 상처뿐이라며 동치미도 다양한 사람들이 나와서 이야기하는 소프리쇼인데 많은 사람들이 봐줘야 한다. 악성 댓글이 많을수록 풍부한 어장을 갖게 되는 것이다. 새벽에 깨어나서 이런 걸 깨닫는 것이라며 담담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신년 맞이 부부 운세도 좋은 듯 안 좋은 듯 아리송했는데요. 역술인은 유영재 씨는 칼 같으면서도 비관적이고 선우은숙 씨는 칼 같으면서도 긍정적이다. 결과적으로 맨날 싸우고 체바퀴를 돈다. 하지만 두 분 다 올해 2024년부터 좋은 운에 진입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두 분이 싸웠다 붙었다 한다. 원래 여자분들이 이혼할 마음이 생기는 게 운이 좋아질 때다. 운이 좋아지면 나 복수할 거야 라고 하는데 남자가 나도 좋아 이러니까 이혼이 안 된다. 도망가려다 도망 못 가고 여자분 혼자 긍정적으로 칼을 가는데 다음 남자 운이 없어서 깨지지도 않는다고 발언했습니다. 이에 박수홍은 폭소하며 이혼 안 하는 이유가 남자 운이 없어서냐고 물었고 역술인은 원래 이혼은 새로운 이성이 와서 현재의 연인을 쳐내면서 이뤄진다. 그런데 선우은숙 씨에게는 이 남자만 있다. 도망가고 싶어도 도망갈 만한 남자 운이 없다. 그래서 유영재 씨가 의문의 1승 2승 3승을 하다 여기까지 온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들은 선우은숙은 선생님 말씀대로 여느 부부처럼 티격태격 한다. 어제도 각서 하나 받았다. 내가 맨날 이러는데도 헤어질 것 같지는 않더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분은 선생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역술인은 올해 이후로 10년간 더 애틋해진다. 이혼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두 사람을 지켜보는 대중들은 연애만 하지 그랬나 방송에서 그만 좀 했으면 이래서 혼자 사는 게 낫다니까 나이가 들수록 배려심이 있어야 됨 대충 봐도 우리 성향이 너무 다르던데 저래도 누군가 옆에 있는 게 나을 정도로 혼자 늙는 건 무서운 건가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선우은숙이 아팠을 때 유영재가 화를 냈다는 일화가 전해지며 더욱 안타까움을 자아냈는데요. 선우은숙은 제가 이, 3주 전에 많이 아팠다. 목소리가 안 나올 정도로 아팠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너무 아파서 침대에 무기력하게 있는데 남편이 화가 나서 집을 나가더라라고 고백했습니다. 당시 유영재가 당신이 아프니깐 자기가 우울하다고 말했다고 밝힌 선우은숙은 저는 반업법으로 자기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서 마음이 우울한가 보다 했는데 남편이 당신은 맨날 아프잖아. 내가 당신이란 뭘 할 수 있는 게 없잖아 라고 화를 내더라고 토로했습니다. 이를 들은 하믹병은 유영재를 옹호하기 위해 입을 열었는데요. 그는 집사람이 좀 골골거린다. 꼭 겨울이 되면 감기에 걸린다. 둘이 있을 때 감기가 걸리면 수습이 가능하다. 하지만 내가 있을 때 엄마가 아프면 누가 애를 돌보냐. 내가 아내에게 약은 챙겨주지만 애 엄마가 애 키울 때 아픈 건 직무유기다라고 한다. 나도 마음속에서는 화가 나는 거다. 애가 다 클 때까지는 잔병치레가 없어야 하는데 아프니까 화가 난다. 할 건 하지만 답답한 거다. 유영재도 그럴 거다라고 말했습니다. 박용호 가정의학 전문가는 남편이 느끼기에는 아내가 시도 때도 없이 아픈 거다. 아픈 상황에 자신이 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 말했습니다. 아프다는 말을 달고 산 것 아니냐는 말에 선우은숙은 내가 그런 말도 했다. 남편이 나한테 늘 아프다고 그래서 내가 언제 아팠냐. 작년 6월에 아팠고 지금 아팠고 이렇게 두 번이다라고 말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해당 방송을 시청한 네티즌들은 아내가 아프다는데 화를 내는 게 정상인가? 유영재니 마네한테 좀 잘해주세요. 얼마나 속상하셨을까? 말이라도 따뜻하게 해주지. 선우은숙 너무 안타깝다. 아내 사랑하는 거 맞나?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물론 방송의 화제성을 위해 부풀린 점이 없지는 않겠지만 계속해서 불화만 전해지다 보니 이들 부부를 바라보는 시선이 이제는 법정과 안타까움을 넘어서 피로감으로 바뀌고 있는데요. 화제성도 좋지만 결혼은 두 사람이 모두 행복해지기 위해 하는 것인 만큼 카메라 뒤에서는 부디 보이는 것과 달리 부부가 행복한 생활을 보내고 있길 바라겠습니다.